2학년에 올라가면 자유학교대에서 벗어내서 시험을 보잖아요. 제가 방법 하나 드릴게요. 우리 딸내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수학경시대 학교에서 보고 왔는데 39점을 맞았어요. 지금 걔도 그 얘기를 알아. 갔다 오더니 아빠! 경시대에 39점 맞았더니 헐 땀난다 땀나. 선생 자녀가 공부 못하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는 점직을 못하고 경험이 없어요. 주변머리가 없어 한마디에 말해. 근데 공부를 못하면 어떡해 이거. 이거 성적을 올리긴 올려야 되겠고. 그래서 딱 취야를 가리네. 그래서 국립 끝에 한 게 지난번에 경시대에 39점 맞았으니 다음에 시험받아서 만약에 점수가 올라가면 점수가 올라가면 아빠가 점당 얼마씩 특별 용돈 주겠다. 마일리지로. 그때 제가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애한테 시험 끝나면 애는 체중을 확 하고 지난번에 39점이었는데 이번에 42점이 올라가면 점당 얼마로 교섭을 했어. 점당 1000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3점 올라가면 3000원에 특별 용돈을 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어. 근데 그게 매력이 뭐가 있냐면 보통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몇 점이 되면 주고 안 주면 실패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실패란 없어. 타감때 1점 올라가면 1000원, 2점 올라가면 2000원 이렇게 했죠. 특별 용돈을 받아서 중학교 때까지도 그 재미를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마치 특별 용돈 받는 재미로 시험보는 그렇게 했는데 정작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손을 벌리지 않더라고. 이제는 그전에는 뭐 그 특별 용돈 받는 재미가 공부해 공부 재미였겠지만 자기가 성적이 거르면 이제는 자기가 좋은거 이제 아빠가 좋아. 그러니까 안 됐습니다. 그렇게 성적 그래서 꽃집 상담 교사 됐으면 된거지 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진로를 일찌감치 정하려고 하지 마셔라. 왜냐면 큰애 둘이 다 왜 큰애 작은애 둘이 다 과를 바꿨어요. 대학가서 과를 바꿨어요. 큰애는 원래 생물학과 갔다가 대학가서 그냥 아빠 생물 외울 건 너무 많고 정말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옮길래요. 생물학과를. 컴퓨터공학과를 바꿨어요. 그 작은애는 경영학과 갔어요. 근데 아빠 나는 숫자 얘기야 아닌 것 같아. 나는 나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춘기의 아이들을 도와주는게 내 직업에 맞을 것 같아. 그랬더니 대학을 하면 상당해가지고 상당해가지고 그래서 조급 그렇게 보면 조급해 할 것도 없어. 대학을 어디 가러 간다고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제 아들은 이제 컴퓨터공학과거든요. 아이고 지금 4년째가 5년째인데 직장이 다 4번째야. 처음 그것도 좀 당황스러워요. 무슨 회사가 무슨. 그리고 또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겠어요. 굴지의 회사겠어요. 창업회사겠어요. 창업회사겠어요. 창업회사인거야. 그니까 망해. 세개 중에 두개는 망했죠. 지금 4번째 직장 달래요. 근데 그것도 부모가 이해를 못하면 왜 직장을 놓고 그것밖에 못 다니냐. 그럼 애가 오면 스태스 받았어요. 그게 아니야. 애들은 그냥 스펙일 뿐이야. 어느 회사 가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창업해서 안정화 단계 했다. 그럼 그게 그 자체가 스펙이 되더라고. 참 재밌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좋다. 이 얘기죠. 십몇이었잖아요. 누가 참고되는 참고되는 학습 스타일 제가 학습 스타일 이라는 것을 제가 학습 스타일 제가 알게 된 것은 바로 이 여학생 때문에 그래서 얘가 수업 시간에 전혀 공부를 안하는데요. 무려 성적이 600명 중에 꼴찌에서 셋째 했던 앤때 만화가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 아이가 잘하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실 때 저는 우리 딸내미한테 2년을 찾았어요. 2년을 관찰하고 우리 애가 뭐에 관심이 있고 뭘 잘하는가 관찰하고 그리고 그랬더니 애가 맨날 하는 일이 첨동에 페이퍼문고 있잖아요. 돈만 모이면 돈 다 주고 가서 거기 가서 캐릭터 상품 공땅 사가지고 해? 그리고 100원짜리 간남을 정도 사고 그럼 처음에 애는 무슨 사재기 공주병 걸렸냐 제가 그 말까지 했어요. 애가 캐릭터 상품 사는데 정말 환전을 하니까 그런데 아 내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지 역발상이다. 이런 아이가 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뭘까 제가 2년을 꿈 뿐 그래서 아 맞다 맞다 딱 떠오르는 게 제품 디자이너라는 거예요. 나는 뭐 모닝글롤이나 이런 굴지의 회사에서 사장님이 디자인을 하겠어요? 아니지 제품을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다. 그래서 그게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어 그걸로 애에게 부모라는 경우는 반발짝을 앞서가야지 두세발짝을 앞서가면 안 돼. 애가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동아리를 드는 걸 보니까 안되지 있잖아요. 선물 포장반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 소녀를 만지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때인가 장마철에 애 데리고 명동 우리나라 상업의 일번지 아니겠어요? 지금은 지금은 코엑스지만 옛날에 명동이었단 말이야. 명동 애를 데리고 투어를 갔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노란 비가 오면 아닌데 노란 위에 노란 장화에 노란 우상을 다 준비했어. 웃어. 얘가 또 감각이 있는 애도 명동을 투어하면서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여기 윈도우 쇼윈도우 이거는 이것도 사장님이 디스플레이 하는게 아니고 이것도 전시하는 전문가 따로 디스플레이라고 해 제가 아는 만큼 이렇게 설명해 주고 또 돈가스 돈가스 전문적으로 어디 20가지로 넘어 뭐 그런 데서 같이 점심 먹고 쇼핑하고 즐기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랬다고 그랬다고 해서 얘가 제품 디자이너가 됐어요? 아니 초등학생 때 네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 5학년 때 그러면 얘가 디자이너를 갔어요? 안갔잖아 중요한 건 뭐냐 이건 친정정신과 전문의들이 하는 얘긴데 애들이 사춘기 때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밀어줘라는 거야 그럼 아니 밥벌이도 된대 되면 아니 그리고 야 너 노래도 부르는게 무슨 가수야 그랬더니 또 밀어주라는 거야 왜? 그렇게 밀어줬을 때 무엇이 주냐 아니면 가다가 에이 안 되겠네 난 안 되겠네 그리고 본인들이 느껴요 우리 제자가 저기 복화를 간다고 백석대학교 시험 보러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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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보고 시험을 보이니까 그냥 천하의 그 전국에 내로 내로 라는 애들 다 와서 쉬어 보는거야 신기 나는 가서 명안도 못 들리는 거야 얘가 근데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부모가 뭐가 주냐 우리 엄마는 나를 끝까지 믿어줬다 우리 아빠는 나를 끝까지 믿어줬어 그러면 갔다가 실패했을 때 절여했을 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다. 지금 저는 우리 아들과의 얘기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이번에 집사람 환갑이라 생일 잠시를 집에서 하는데 그날 딸덕이가 저에게 무슨 얘기가 끝에 아휴 아빠는 파일럿이야. 왜 파일럿이라고 했을까요? 타이머를. 아 정말. 이거 맞추면서 어머니 별로 없어. 우리 아빠는 무슨 얘기만 하면 비얘기 태워준다. 스물여섯살 먹은 딸에게 그 얘기 듣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내가 잘 살았구나. 그렇지. 그런데 어른이란 존재는 그래요. 얘는 맨날 잠도 안 자. 그래요. 멍때도 밖에 있어. 그런데 아이에게 이런 숨은 재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른은 뭐냐. 반반을 앞서 가지고. 반반 앞서서 같이 갈래? 아이에게 만화를 좋아하는, 만화에 빠져있는 아이에게 너 영어 단어를 만화를 그려봐 줄래? 라고 부탁하고. 여기서 이 인생이 바뀐 거죠. 그 전에는 무기력한 아이야. 그러나 얘가 만화가가 됐겠죠. 또 중요한 건. 공부 못하는 찌질이 바보인 줄 알았더니 천재였던 거야. 제가 이걸 알려주고 그날 얘들아 고운이 간 거야. 한번 풀어봐. 그러니. 그 말 많죠. 여중생들. 중학교 장년들이. 그거 문제 뿐이라고. 그날 제가. 은혜를 받았지. 그래서 달라요. 애들이 다르구나. 스타일이 다르구나. 빽빽이 깜진하였던 우리와 세례가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쭉. 지금 이. 처음에 단어 수준에서. 처음에 검색해. 검색하면 숙제해. 그러다가. 지금 천어 중에서는 제가. 표현하라. 문장을 영어로 표현하라. 그랬더니. 이렇게. 이 방은. 어. 저 방만큼. 어둡지. 않다. 이 방은. 저 방만큼. 어둡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얘가 공부 잘하는 애가. 하반이다. 다. 그런 수준. 재주가 있는 것이고. 엄마가. 혹은 아빠가. 얘. 저는 그런 것도 봤어. 금호. 금호. 그려주니까. 거기 가서. 학부모 연수를. 약간. 강점찾기 연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엄마는. 우리 애는. 공부가 꼴찌야. 상한 면에서. 잘하는 거 없어요. 잘하는 건 없고요. 그냥. 미용진흥사하고. 멜 아티스트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 땄어요. 미. 미. 이게 뭐야. 저 재주 좀 잘 안 하시는 거야. 이게 뭐야. 어. 아니. 미용 천재 아니에요. 미용진흥사 아무리 따나요. 미용진흥사 시험 볼 때. 학원 가가지고. 절반은 떨어져요. 못 붙어요. 필기도 못 붙어요. 그런데. 제게나 붙은 애를. 바보라고 그러니. 애가. 바보의 기대에 도움이 돼서. 꼴찌하지. 걔는.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엄마가 잘못 선택한 거다. 그런데. 똑같은 경우인데. 비슷한 경우에. 애가. 제가. 제가 이렇게 연설했던. 선생님. 딸내미가. 애가. 중학교에서 공부에 빛이 나지는 않는 거야. 그런데 애가 미용진흥사이라고. 땄다. 그래서 미용고등학교를 가서. 그래서 한성대학교 1학년. 제가 중학교 때. 30년 중에서 20등 하면. 인성을 못 가요. 그렇지 않나요. 인성을 가서. 또 고등학교 가가지고. 전교 1기생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애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럼 미용도. 애가 미용이 뭐. 메이크업 입은다가. 머리 뿐만 아니라. 토탈 패션을 하는 것도. 유학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행복한 길을 찾아 나가더라. 네. 요것이 이제. 시각학습자들입니다. 자. 철자가 숨어있는데. 맞추시면. 여기. 하나가 수행평가라고. 이런 걸 해온 거야. 자. 뭘까요. 철자. 철자가 보이는 철자. 철자. t. t.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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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맨 앞에 E이죠. X, EX, N, L, L 없는데, N, 네, 저기 N, OK, 오리, 오리, 시각화 시켰는데, 오, 오리, 오리 있어요. Y, Y는 없어요? U, U 없어요. 정답! 이게 익스틴푸션이라는 멸종이라는 단어인데 공룡이 멸종됐잖아요.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애들 말로 믿어지지 않을 때 실화냐 이런 말이에요. 심하냐? 애들이 그렇습니다. 얘는 이게 수의 5점짜리인데 일할 수 없잖아요. 왜 5점짜리를 미술 4,50점 된 것처럼 이렇게 했냐고. 왜 그러실까요? 재미있으니까 좋아해요. 재미있으니까 좋아해요. 네가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바로 이 아이가 이걸 한 거예요. 저 아이가 이해했기 때문에 이걸 수행을 하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거는 제가 천을 준 게 아니거든요. 시가 한가 써서 갑자기. 근데 이거는 최초의 타입 옵션이에요. 글자를 가지고 단어 또 세 표현. 끈 역시 창의적이에요. 저런 애들은 4,5점 안 되죠. 저런 애들은 8,9,10까지도 창의적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면 뻘짓인데 이런 뻘짓 이런 것을 왜 하냐? 재미있습니다. 요즘 애들에게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이 이런 말 정도는 알아줘야 돼요. 왜 싫어하는 벌레가 바퀴벌레보다 진지충이에요. 엄마들 애들이 요즘 애들 하는 말 중에 엄마 왜 이렇게 정색해? 정색하는 걸 싫어합니다. 진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괴물 같은 상품을 왜 준비했냐? 아니 지금 지금 깡나잉의 상품을 넣었어요. 이거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해요. 15,000원이야. 이거 저 어디 천을 넣은 왕국 골목 가시면 들어가면 왼쪽에 명신왕국을 하고 있어요. 포로로 마이크 어디 있어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가시면 그 입 하실 수 있습니다. 저 그 집에 돈 많이 있었다. 그 사이에 이제 이성 못 줘. 본전이 안 빠졌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미대 가는 아이의 추천서를 제가 써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난 애들이 신체학습자예요. 이 녀석이 소위 말해서 방해 중에 있을 때인데. 얘가 이제 일진이야. 그 당시. 지금은 일진이야. 왕국은 못 미뤄야. 그들은 순간파업 경찰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일진을 해야 되냐. 그렇게 안 돼요. 이 녀석은 수업시간에 전혀 관심 없고. 계속 방해만 해요. 어느 만큼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모르는 얘기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만 돼도 모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려운 말이 나올까? 깐짓해. 그리고 쉬는 시간이면. 복도에서. 쉭쉭. 아니. 지니을을 해. 지니을을. 근데 지나가는데. 이놈이. 그 일진의 부장의 서열이니이었어요. 이놈이. 그리고 방향이 엄청나게 되고. 복도에서 지나가는데. 쉭 그러는데. 한번 맞을 뻔했는데. 쉭 그러는데. 바람 소리가 나. 어우. 쩌쩌쩌쩌. 복도에서. 지나가는데. 애가 자라는 게 없다고 하셨죠? 아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엄마가 살짝 끄지만 해 주시면 돼요. 2년 걸 쓰죠. 제품 디자인 나라든지. 젤로 지켜라는데 2년 걸 쓰죠. 부모가 아이의 재료를 종합해서. 아 얘는 이런 걸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 녀석. 이 녀석도. 쉭한테 그게. 저를 딱 내리고. 민석바랑. 쭉. 최우선생님한테. 저랑. 동감대기. 세면대기. 야. 암기에 축구 시키면 안 되겠냐. 에이. 그 새끼. 안 돼. 그 새끼 지구력이 없어도 안 돼. 왜. 얘가. 일박질 같은 거. 안 돼. 그. 또다시 고민에 빠진 거지. 결국 어른이란 존재는 뭐야. 아이의 미래를 같이 걸어가는 존재다. 그렇게 하면. 이름이 지구력은 없는데. 임팩트는 있다고. 딱 창문. 그래서. 뭐야. 창문. 거기서 며칠 고민하다가 딱 생각하는 직업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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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제가 정보를 들으니까. 볼. 볼. 배우려면. 20. 세대. 네. 이 엄마랑. 용한. 중량한. 무단이야. 한 달에 돈 500원 그 당시 500원 학부모 쪽에 근혜전 타고 오시고 딱 맞았어 전화를 드리고 어머니 암세가 순간적인 파워가 상당히 안 되는 거예요 골프를 지켜보셨는데 아 그래요 그럼 어머니 담담하게 레슨 한번 시켜보죠 두 달 레슨을 하고 바로 선수 등록을 해버렸어 9월날에는 그래서 야 선수 등록증 가봐 그래서 조심했다 복사에서 붙여놓고 카페 학교 방에 돌고 애들한테 그런 게 막 자존감 폭포질 해주는 거야 얘들아 앞으로 쉬는 시간에 얘하고 니딴 다면 안 된다 얘 골프 선수보다 얘 만약에 팔 다치거나 이러면 니네네가 챔피언이다 그러니까 정장 맨날 지지마 너희가 엄청 정장해지고 뭐보다 중요한 건 교실에서 사라졌어 그게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열린 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는 좀 특이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 특이해서 페이스북 검색을 했지 오리여성이 프로 골프가 됐어 그리고 몇 달 다음 주에 아시아에 어디 투어 나갔더니 걔네들은 생금받으러 가는 걸 투어라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일진이 아이는 아가씨 안이 느꼈어요 만약에 그때 그 기회가 없었으면 이 아이는 지금도 엄마 등이 가 좋았고 엄마 눈 잘 보니까 동네 아가씨도 잘 보다 드릴 수 있는 말씀 거의 다 드리는 거 왔다 이제 그죠? 심사학술자들이 이런 몸으로 움직여야만 학습이 되는 것들도 있다 그 다음은 특정으로 끝을 해야죠 촉각학습자를 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천호등학교에서 얘네들은 전교 꼴찌 하는 애들이 선생님 공부 지적 잘 하려고 정말 수업시간에 알갈대로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천호등에 가서 스티커 알파벳 스티커를 타다가 교육실에다가 놔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선생님 이거 저희들이 좀 갖고 놀아도 돼요? 이렇게 갖고 노는데 영어로 갖고 놀는데 그럼 그거 갖고 놀아라 중학교 1학년짜리 그 이제는 중지서 쿵탕쿵탕 하더니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 14개를 어려운 단어를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단어 뜻을 씁니다 이날도 제가 또 충격을 받은 거야 그럼 뭐냐 보다 지금 공부를 못 한다고 하면 뭐냐고 이렇게 집중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얘네들이 다시 촉각 손가락 만지작 만지작 했는데 영어학기 때 발달한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은 아직도 이걸 좋아하는 거야 비슷한 일이에요 그래서 또 그때 어쩌고 이제 아 이게 끄적거리는 걸 좋아하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애들인 거야 그래서 또 어디로 갔을까 했잖아 철로도 갔지 뭐 그래서 철로 2.02부터 철끗해질 게 아니라 알파베스티커를 다 골라 다 골라 갖고 와서 애들하고 수업을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그렇게 스티커를 사다가 애들이 해봐라 그리고 얘네들한테 이것은 퍼즐이라는 얘기잖아요 낱말 퍼즐 그런데 얘네들이 낱말 퍼즐을 만들려고 말했더니 중국의 춘절 이걸 중학교 2학년 발만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그런데 아쉽지만 퍼즐은 상당한 짓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아우 힘들어 아 힘들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힘들다고 하면서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하압 축구배 그런데 이때 제가 교지평생에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들은 거예요 바로 이 말 선생님 그거 아세요? 축구방인데 제 영어시간에만 앉아요 뭐? 졸려서 자는 게 아니라 골라서 잔다는 거예요? 그럼요 아침에 시간표를 보고 골랐어요 어떤 시간 그랬더니 한정학생 평소 말도 별로 없는데 키가 170 저랑 비슷한 애들 칠 칠 칠 칠 칠 칠 이대목에서 교사들이 제가 이거 강의하러 제주도까지 다 제가 진지를 벗고 재미를 잊자 그러니까 저런 거 두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이거 이거는 좀 종이 있는 수 없군요 다 외지 않고 스티커 지금은 초등학생 5학년이니까 퍼펙션 다 알 것 같고 노래해 주시면 노래해 주시면 그 다음에 그리고 국리하는 게 국리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떤 수업을 그들을 빌려볼까 손 끝이 벌따가 손 끝으로 뭔가 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카드를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9구단을 한다고 하면 두 가지 색이 있어요. 2붙하기 2 여기는 답을 써. 3, 4문 여기는 답을 써. 4, 4, 16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이걸 뒤집어 놔. 뒤집어. 그리고 섞어. 뒤집어서 섞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바이바이벌 해서 두 장씩 뒤집어. 그래서 같으면 먹는 거예요. 집중력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만들어 보실게요. 9구단을 내려둡니다. 3세트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는 9구단을 외우도록 하는 나라인데 9구단을 외지 않도록 하는 나라가 있답니다. 충분히 놓칠 수 있어요. 만들어 보세요. 저는 침에 걸린 어머니하고 이걸 좀 했어요.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침에 걸린 어머니는 문이 속이 됩니다. 문이 속이 가면 되세요. 문이 속이 되고. 이렇게 세 개, 한 개가 되세요. 자. 이걸 뒤집는 거에요. 다시 세 개만 썼으면 뒤집고. 위아래로 바꿔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15. 가파로. 아 4, 8, 15 아니야. 땡. 기록을 해야 돼. 15, 가파로. 그러면 오 됐어. 아 그렇지. 한 번 한 번만 하면 돼요. 4, 8 짜잔. 금신 내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여학생들이 좋아해요. 이게 소통 게임이에요. 여자애들이 엄마 엄마 조그맣게 나왔으면 돼. 상급하게. 그런데 남자애들은 이거 펼쳐놓는 건 힘들어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너무 나누고. 여학생들하고 애가 공부할 것이 있다든가 할 때 부모님께서 만들어서 같이 놓으시면 학습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네. 제가 또 얼마나 이걸 보고 여기 카드를 이게 카드가 좀 두껍죠. 이걸 만들려고 또 어디 갔을까? 초보동 갔어요. 초보동 갔어요. 초보동 갔어요. 칵타기. 칵타기에서 이걸 제가 두 박스를 만들었어요. 여자애들은 그걸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고 그러네. 여기 영어 단어. got up. 일어난다. 이렇게 예민한. 이렇게. 이 세트야. 한 세트. 뒤집어서 하고. 또. 또. 저거.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겼을 때. 가위바위보에서 두 장을 땄을 때 또 하는 게 아니야. 또 하지 말고. 그냥 순서를 넘겨줘.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한테 저는 승부의식을 키우지 않는 거야. 경쟁사 때는 너 자신이지. 세상에 아니야. 이기나 예기나 몰아주지 않기. 이거 생품을 이걸로 썼어요. 보리범밥. 두 개를 딱 하면 두 개. 네 개를 딱 쓰면 돼요. 드셔보세요. 좀 드셔보세요. 그 다음에 촉각학습자를 위한 또 다른 노력.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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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페리퍼. 무슨 페리퍼. 이게. 스크래치 페리퍼. 네. 여기다가. 그림 사전 속에 나오는 단어. 아. 15펜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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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5단을 넣었습니다. 그럼 상품으로 베이퍼 용지로 된 스크래치 베이퍼를 상품으로 드립니다. 요건 원래 요런 모양인데. 요렇게. 요런 식으로. 가로, 세로. 요렇게. 좀 난이도가 있어야. 그래야 이렇게. 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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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작정. 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성인 어머님들께서 우리 애가 도대체 공부를 안 하고 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참의력을 봐주셔야 합니다. 집중이 되지 않나요? 그쵸? 자, 어머니도 잠깐만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수업을 할 때는 레이저 포인터를 애들한테 쥐어주는 거예요. 레이저 포인터를 쥐어주고 바깥에 놔서 손바퀘에서 대기, 선생님이 다 읽어주는 단어를 먼저 체크하는 사람에게 건빵 1개 드려요. 준비, 비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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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딱, 그 종아 학생에게 찍은 아이를 주는 거죠. 이런 것이, 그다음에 이런 방법이 지금은 애들이 구구단의 단계를 지났기 때문에 또한 방법은 구글에서 구글 검색인지는 아시죠? 네이버 말고 구글이라는 검색인지는 있는데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영어권에서는 색칠을 학습의 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영어 단어 그다음에 칼라링 칼라링이라는 영어를 검색을 하시면 칼라링이라는 영어를 검색을 하시면 저는 영어 단어, 초등 5학년 어머니들, 어머니들 잠깐 보시면 외에 영어 책에 나오는 단어들, 단어들을 구글에서 공부하라는 잔소리하실 기운이 있으시면 그럴 시간이 있으시면 잔소리 대신에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는 거야. 영어 단어, 어떤 단어에다가 그걸 한 칸 끼고 칼라링이라고 검색을 하면 없는 단어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렛도를 영어로 바꿔서 칼라링으로 해도 그 칼라링이 나와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촉각학습자에 대해서 굉장한 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도대체 맷돈이 뭐야, 도대체. 그런데 맷돈의 색칠을 해가면서 맷돈은 어떤 색깔일까 그리고 나중에 실제 맷돈 모양과 비교해 보면서 애들은 낯선, 지금 도시아이들에게는 낯선 맷돈이라는 것을 신숙하게 대수했죠. 새로운 개념을 접할 때 표현을 해서 한 명 버터플라이 없는 걸 찾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할머니들께서 프린터 집에다 마스크 와주시고 단어를 애에게 주고 이거 엄마가 준비해 본 학습지인데 한번 해 볼래? 만약에 애가 촉각학습자 아니면 지각학습자라면 애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공부하지 말라 하라는 얘기 안 하고도 공부할 수 있게끔 보아주실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레터링이라 해서 애가 뭔가 꼼지락거리고 크레파스나 이런 걸 좋아하냐 그런 거 애한테 투자를 하시는 거죠. 좋은 미술 재료를 사다가 주셔서 그려보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강의는 학교폭력 예방 방법 중에 학교폭력이 어떤 아이들에게 쉽게 찾아올 수 있다? 아이가 아이가 자기 꿈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이의 강점을 찾아야 돼요. 강점이 아이마다 다르다. 헬란클러의 이만이 참 적절하다. 행복의 문을 하러 가라 치면 다른 문이 열리는데 그런 아이가 되게 다친 분들은 마음이 별로야. 그런 길을 가는데 이 말처럼 우리 아이에게도 뭔가 문이 하나 열려있다. 그것이 밥벌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주 문제예요. 중요한 것보다 우리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믿어주고 그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춘기 아이들이에요. 진흥의 문화가 없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대신에 진흥으로 바꿔서 아이 생각하면서 시작 진흥의 문화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히분들을 원상에 바라보라 우리를 향해 다른 문화를 보셨다. 오늘 몇 가지 사례를 보셨지만 이게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봐주지 않았으면 그냥 공부 못하는 아이로 살았은 아이들이에요. 내 예를 보여 드릴 거거든요. 우선 근데 이 아이들은 저를 만났지만 아까 그 마인크래프트 게임 그게 중독이라고 본단 말이죠. 근데 얘는 중독이 아니라 삐제예요. 그것을 부모가 어떻게 받아들여주고 봐주고 대학 초통안에 닫히면 180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외고생이 남긴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한 외고생이 남긴 유성아 파리아신 트위터를 더럽게 달고 여성아 이 여성아 자살하면서 한비자의 유성을 남겼습니다. 이제 됐어 이노라 엄나도 그들고생이 최곤말이 유성을 여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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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성아 엄마랑 요구하는 성적에 도달한 집단 그 아이는 투신하는 순환까지 여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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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우리 애들에게 굶어 죽지 않아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뭐가 초조해 방 두개 있다가 너네 그냥 살면 돼 애들에게 집에서라도 좀 스트레스 안 갈게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끝으로 오케이 하나 드릴게요 아 아이와 소통을 잘 밟는 방법 중에 아주 짧습니다 애가 학교에서 왔을 때 15분 동안 오로지 애만 바라봐 주기 그래서 아이에게 반가운 퇴근 후 15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요 15분 하루에 100분의 1에 불과했죠 네 또 하시면 직장생활 버디가 직장생활 하시더라도 아이가 절대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또 학교에 가능하면 애가 학교에 갔다 오는 시간에 애가 엄마가 집에 오는 시간에 없으면 얘 굶주려 있어 그래서 전부 맨날 찾아 차라리 그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한번 어떤가 신경정신과 전부 이다 요원하는 겁니다 퇴근 후 시범은 다같이 시의 퇴근 후 시범은 시의이다 퇴근 후 시범은 등을 보이지 적에겐 나의 죽음을 알지 말아 이수신자 그렇게 흘러집니다 네 우리 소관용은 연수소관용 양식 제가 안되셨죠 소관문 양식에다가 오늘 아 오늘 요런거 도움되겠다 써놓을 수 있겠다 이거 학습총각시가 신체학습자 말고 그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안하시면 청각 청각 청각은 청각은 애들이 일반적인 수업 대학생쯤 됐을 때 이게 그러니까 중고생 초등학생은 뒤에다 대고 설명하는 수업은 이런 숫자 같은 그러니까 사실 제자도 오늘 제자도 만들었을 때 모아 다 사 다 뒤에